보통 7월에 망하는데 올해는 꽤 좋았다 그래서 막판에 에이코가 무너졌는데 8월에 결국 패턴드로 돌아올까 아닐까 그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커스피커스닥이 이번 달에 오를 수가 있다 없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8월은요 전반적으로 날씨도 덥고 시장도 그저 그렇습니다. 더위야 하락자가 빨리 가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시리즈 시작 후에 한 11번 정도 얼추 맞고 5번은 틀리고 1번 정도는 반반 그러니까 이 월별 계절성 영상이 맞을 확률에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8월은요 5월 10월의 일부고 그래서 그저 그렇습니다. 커스피 같은 경우는 2000에서 2022년까지 얼추 이렇게 움직였어요. 초반에는 좀 꼬라박다가 중반에는 조금 바운승 하다가 또 꼬라박다가 월말에는 강하게 반등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좀 W 패턴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년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W가 아니죠. 초반에 원래 꼬라박아야 되는데 얘가 굉장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후부터는 얼추 비슷했어요. 중반에 좀 꼬라박다가 하반에 좀 리바운딩 하는 모습은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계절성이 하나도 안 맞았고 그 중후반부터는 얼추 맞았다. 그래서 절반 정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월별 계절성이 3분의 2 정도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3분의 1은 아예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스닥 같은 경우는 8월에 초중반에 꼬라박는 거는 똑같고요. 꼬라박다가 월말에 어느 정도 리바운딩을 하는데 떨어진 것보다는 좀 덜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커스닥은 8월에 좀 부진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대부분 월에 이렇게 월말에 주가가 오른 효과가 분명히 보입니다. 월말, 월초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은 어땠는가? 얘도요 초반기에 커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중후반부터는 패턴이 얼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초반에는 보통 패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이 3분제 1의 일부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는 커스피, 커스닥 둘 다 계좌성이 별로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을 한번 보시죠. 7월에는 커스피가 보통 처음에 좀 오르다가 그 다음에 좀 꼬라박다가 그 다음에는 보통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도 7월에 커스피가 오를 거를 배팅을 해가지고 1.9억 원을 배팅을 했고 어제 계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처음에 오르다가 꼬라박은 것과 똑같았는데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오르지는 않고 좀 지그재그로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2.5% 정도를 벌었죠. 5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용돈 정도는 챙겼고요. 한 달 정도 지수에 투자한 것 치고는 꽤 개꿀이었습니다. 커스닥, 그래서 이거를 겹쳐보면 이게 이제 폭은 확실히 평균보다 좀 더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파란색은 20년의 평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스무딩 돼가지고 좀 작은 편이고 특정해 패턴은 아무래도 폭이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타이밍 오르냐 내리냐 이 패턴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7월 패턴은 그래서 얼추 들어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랑색성 지난 7월이 평균보다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내리고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얼추 평균 패턴과 맞아떨어졌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7월에 제가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이거를 맞아가지고 돈도 실제로 좀 벌었습니다. 예야. 안타까운 거는 커스닥이 베팅했으면 더 좋았겠죠. 제가 커스닥이 베팅을 안 한 이유는 7월에 보통 커스닥은 초반에 이렇게 좀 오르고 중반에 좀 버티다가 말을 꼬라박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커스닥이 잘 아시다시피 일코프로 때문에 초반에도 오르고 중반에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꼬라박는가 했는데 꼬라박지 않고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커스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근데 그 뒤돌아서 보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 투자해서는 8% 벌었는데 에휴 저는 커스닥에 투자해가지고 2.5%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월에 망하는데 올해는 꽤 좋았다. 그래서 막판에 에이커가 무너졌는데 8월에 결국 패턴대로 돌아올까 아닐까 그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8월은 보통 커스닥이 안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둘을 겹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중받까지 얼추 맞았는데 근데 그 후에는 커스닥이 원래 꼬라박아야 되는데 꼬라박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커스닥 기절성은 안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그 기절성과 아예 반대로 가면은 보통 그쪽 추세가 이제 강하게 지속된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추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커스닥이 보통 7월에 꼬라박는데 7월에 커스닥이 강렬하게 올랐을 경우 이때에는 그 강렬하게 오르는 것이 8, 9, 10월에도 지속되는가 그거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한 분석 팀화일 것 같네요.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이제 그 중간선거 다음 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3년 차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S&P500이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선거 다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5월까지 쫙 오르다가 좀 주춤하다가 7월 한 중순까지 오르다가 그 후에는 횡보하고 한 10월, 10월 말까지 비실거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8월은 미국은 좀 원래는 보통 좀 쉬어가는 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중간선거 다음에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고 7월 중순까지 오르다가 그때부터 한 또 10월 말까지 비실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래 8, 9월, 10월에 쉬어가는 게 정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큰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번 달부터는 한국, 미국 ETF, 섹터 ETF 또의 기절성 데이터도 제공을 할 겁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차전자 바이오가 굉장히 잘 나갔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 이 두 개의 ETF가 특히 역사가 좀 짧아가지고 유의미성이 적습니다. 통기적 유의미성이 적다는 건데 또 이런 얘기를 제가 그 섹터 ETF 영상에 뽑았더니 그것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2차전자 바이오 그게 뭐가 의미하냐? 얼마 안 되는데 하시는데 나 그래서 말했잖아. 통기적 유의미성이 적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건데 도대체 왜 무식한 사람이 댓글까지 닫는 건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식한 건 가만히 있지 그냥. 왜 무식한 거를 동대방대 자랑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자 바이오는 최근 몇 년 동안에 8월에 굉장히 강했는데 통기적 유의미성이 적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빼고는요. 8월에 그다지 수익이 좋은 ETF들 산업 섹터들이 별로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반도체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섹터잖아요. 근데 8월에 최근 20년 20년 아니다. 최근 15년 동안에 얘네들 수익도 안 좋고 그리고 승률이 겨우 25%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20년 정도 투자라 하면 한 5년 정도는 돈을 벌고 15년 정도는 8월에 반도체가 깨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는데 8월에 반도체가 별로 세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네요. 미국 쪽으로 가보시면 미국도 8월에 대단히 높은 수익을 내는 ETF가 별로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 다음에 같은 엄청 호재가 있는 해에도 8월은 보통 좋은 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산업별로 봐도 8월에 엄청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산업 또는 섹터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8월에 살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에 미국 장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8월 9월 간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글쎄요. 한번 같이 보시죠. 가면 좋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월별 설문조사도 합니다.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이 장을 어떻게 보는가. 8월에 이 각 내지 지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한 몇천 명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커스피가 올 확률이 58% 커스피 오른다고 했고 커스탄가 49% 오른다고 하셨고요. S&P는 68% 오른다고 하셨고 나스닥은 64% 오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월 단위로 각 지수가 오를 확률은 58, 55, 67, 62%라서 이거랑 꽤 얼추 비슷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8월에는 커스피가 상승 확률이 31%밖에 안 돼요. 반도체가 하도 부진하니까 그러겠죠. 커스피은 50% 그리고 S&P는 63% 나스닥은 63%인데 여러분들은 그 커스피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커스피은 원래 한 이 정도 오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S&P 나스닥은 통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근데 그 오차가 큰 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8월에 커스피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제가 센티먼트 인덱스로 써먹을 겁니다. 설문조사 관계들은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달러들이 낙관자면 폭락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더 알차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달 일반 평균 수익을 제가 매월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8월은 커스피와 커스닥 둘 다 별로인 달이고요. 미국은 대통령 3년 차인데도 8시월은 보통 쉬어가는 해다. 그게 바로 지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월별 계절성은 3분지 2 맞기 때문에 안 맞는 달이 3분지 1이다. 그러니까 커스피 커스닥이 이번 달에 오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 월별 계절성은 3분지 2 정도 맞는 것 같고 장기 계절성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자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훨씬 더 알차지고 유익해졌는데요.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